네, 온앤컴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보시죠. 간반 마감된 미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었죠. 나스닥 지수가 1.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재거리가 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됐는데요. 이걸 이제 호재로 봐야 할지,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불확실성 해소로 봤으니까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국 트러스 총리는 결국 100개 들고 사임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금융시장의 반응은 파운드화의 안정화, 영국의 금리 안정화였습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장 초반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는 족족, 대부분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미증시에서 S&P 500 기업 중에서 실적 발표한 것만 보면 한 70% 기업이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랩 리서치, 정규작에서 또 7.8%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니라 대형 반도체 손잡고 올라가는 모습.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4거래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도 괜찮고 뭔가 정치적인 우려감도 하나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쭉 내려갔습니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금리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매섭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죠. 미국에서 이제 2년물 국채금리가 4.6%까지 치솟았습니다. 2008년 그 이후에 최대 규모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도 같이 급등했습니다. 사실 금리라는 것은 시장 전체에 이렇게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요소이긴 하죠.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은 고용인데 고용 지표가 요즘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졌고 예상치를 대폭화했습니다. 그건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고용이 강력하다는 건데 고용이 강력하면 월급 많아지고 월급 많이 들어오는구나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소비가 자극을 받으면 또 물가도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연준은 마음 놓고 금리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리가 시장의 발목을 잡은 하루였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금리가 높다는 건 결국 미래 수익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하는 것도 이제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예금 쪽으로 가지 주식시장으로 오겠습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시장의 부담 요인, 근본적인 흐름, 배경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이런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전략이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닝 시즌인 만큼 앞서 보신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 호실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사실 어제 우리 시장도 파크 시스템즈의 주가 보시면 10% 장중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호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놀랐던 거죠. 곳곳에서 우리나라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수보다 아웃포폼하는 경향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종목장세, 차별화의 흐름 계속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시간회거래에서 미국 스냅의 주가가 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역대 최악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간회거래에서 25%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화면은 7월에 당잠사에서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사실 이렇게 금리가 비싸지고 성장은 둔화되고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종목을 갈라서 봐야 하는 것인가.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받쳐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로 인한 찬바람을 버틸 수 있느냐 마느냐가 차별이 됩니다. 그것은 또 국가별로도 마찬가지고 통화별, 자산별, 종목별 모두 마찬가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같은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구글 알파벳. 고점 대비 30% 밀려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이거보다 더 밀렸기 때문에 시장 대비 그래도 나은 모습인데. 스냅의 주가를 보실까요? 이미 고점 대비 한 86% 급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 급락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되면 이보다 더 내려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 1등, 그 파일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갈린 주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소비의 양극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던데 마트의 PB 상품의 매출 급증. 그런데 이 한편에서는 에르메스는 엊그제 발표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면서 급등하는 주가의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이 양극화의 흐름 속에 과연 기초 체력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속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이건 국가별로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의 강세를 양턱깎이에 비유하는 평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약한 고리들이 계속 다른 쪽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PF 시장, 부동산 채권 쪽이었고. 어제 N화의 급락이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에서도 지금 연기금 부실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채권 매입을 했었던 거고. 다 각국에서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어제 채안펀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맥락도 같이 따져가시면서 투자의 자산 배분 전략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한 가지 일정 매매가 가능한 이슈가 있어서 MSCI 리밸런싱 관련 이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보시면 리밸런싱 당일의 주가 이후에는 흐름이 안 좋은데. 편입 전에 한 마이너스 30일 이 부근부터 쭉 추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하는 지표인데요. MSCI라고 하면 일종의 맛집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집 지도에 여기 여기 여기가 맞습니다라고 하면 이걸 참고해서 여행객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대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매번 변경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일정이 11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종목 편입 이거 할 겁니다 라고 리뷰 발표하는 날이 11월 11일. 그리고 그 종목을 실제로 변경을 하는 날이 11월 30일.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리밸런싱 당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편입 예상 종목을 분석을 하는가. 편입 예상이라고 하면 주가 기준일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봅니다. 보통은 이번에 편입을 보면 11월 18일부터 10거래일 그 사이에 랜덤으로 그 기준일의 주가 시가총액 비율을 따져서 MSCI에서 한국 대표 종목은 이것들입니다. 변경을 발표를 하는데요. 최근 발표하는 추세를 보면 10거래일 중에서 앞에 3거래일 안에서 거의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준일 가능성 높은 것이 18일, 19일, 20일 그러면 어제 끝났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삼성 퀀트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편입 예상 종목 현대미포조선과 롯데지주 그동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있는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준일이 18일로 된다 그러면 편입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 이후 19일, 20일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편성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짜로 만약에 기준일이 된다면 가능성이 쭉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게 떨어지면서 새롭게 이름을 올린 쪽이 에코프로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사는데 이 수급을 기대하고 산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듭니다. 편입 예상 종목 확률 오른쪽에 괄호 안에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편출 예상 종목은 유의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될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함께하셨습니다.